어휴 좋다 그냥 다 갈아줘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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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도 안오고 삼진 먹고 완전 이게 진정한 야구입니다 아 아 야구하면서 이런 볼은 처음 봐가지고 진짜 게임이 어때요? 데드볼 같은데 이게 스트라이크 들어오니까 약간 일부러 직구를 안다녀진 것 같습니다 안치면 되죠? 안치면 스트라이크이고 칠다고 하면은 튀어나가고 다른 사람꺼 보면 아마 똑같은 영상 똑같이 나올겁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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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부끄럽게 한 산출인데 네 아우 스트라이크 엄청 빨라서 난 스트라이크 알았거든요 스트라이크만 빨랐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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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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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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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웃시라고 아웃 아웃시라고 아웃 맞았잖아 괜찮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업식 또 하나 개발해가지고 생각하니까 맞으면서 그래도 잘 나오네 뭐라는거야 똑바로 얘기 하나도 안들려 크게 얘기해 업식 또 개발하구요 오늘 팔도 안아프고 자꾸 앞에서 나오고 하니까 컨트롤도 그 전보다 훨씬 나아있어 벌어진거 가끔 써도 앞에서 때려주니까 그리고 아까 타격은 레슨장에서 아 형님 이거 가르쳐줘가지고 엔진 탁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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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 A! 됐다x2 2 A A! OK! 와 나이쿠 월! 자 이번에는 안타하나 무패야. 커트를 해봐. 안타하나 무패야 정신없어. 아니 외계인이 왔어요 어디서 아니 사회인이라고 해서 저런 분이 올라오면 대답. 아. 아. 아니 엉덩이에서 볼이 나와. 아 좋습니다. 아 이쪽에서 와 옆에서. 어디서 온다구요. 아니 빠샤야 해! 더! 이게 지금 힘들어. 얘 몰라. 나 좀 모르는 거야. 하아이! 아 기업 캐치, 기업가 기업 캐치. 하아이! 라이스 원! 라이스 원! 하지 마! 흐아! 하아이! 하아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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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아유! 아유! 하아이! 좋습니다. 하하하하 느낌이 어때요? 휘어져요. 휘어요. 많이 휘어요. 빠르고 많이 휘어요. 하아이! 하아이! 긴장 많이 하고 왔는데 간만에 너무 재밌는 건데. 네, 확실히 잘하는 팀이랑 하니까 배우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좋은 골도 보니까 사실 저희 팀원들도 늘어가는 것 같아요. 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저는 이기는 줄 알았어요. 하아이! 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운이다. 운이다 생각했습니다. 초반에. 네. 아, 다음에 130초수 나오고 또 감독님 나오고 그러면 야, 이거 이기겠다. 마무리 끝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아이! 이 시민 차는 아니죠, 카드를? 제가 이제 4일이냐고 보니까 하하하하하하 이게 원래 실력 차입니다. 이게 원래 실력 차이고 초반에 너무 좋았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부족한 이승은 노릇 그 상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